핑크솔트 이렇게 되어있는거 여기 이 호수에서만 나오는거 이 호수 끝에 있는 아까 그 호수에서만 월호트 가문은 영지로 돌아왔다 로란도 휴엣도 그리고 왕자는 자기 성으로 돌아갔고요 수도에 있는 성으로 프레데리카가 결혼식 준비에 착수한다 어? 그냥 안가? 에스프루스트 그냥 안가버려? 둘 중에 하나만 가고 이거 진짜 상대 나라 정해지는거 아니야?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제4화 달콤한 희망 속에서 에스프루스트 갔으면 거기에 부조리를 발견했을거 아니야 그죠? 제가 알기로는 엔딩 4개라고 들었어 탄광 들어간 얘는 이제 폭렬완 버기 폭탄 만드는 애 얘도 좀 약간 쎄해 4개 다 하실거임? 4개 다 안할거 같은데 이건 뭐지? 왜? 박렛간의量이足지 않았나? 맞습니다 来てください 도라간사마 예스프루스트도 그 사이가 좀 안좋아요 귀족끼리 귀족이 없다고 하는데 귀족같은 애들이 있던데 이거 마사카 마사카 저의 마음을 날려야 할 거 같아요. 어쨌든, 이 옷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일 것이지요. 마지막에, 2개월이 여행을 날려 놓을 수 있을 것일까요? único 생방송은 롤젤인 것일 것일까요? 메례를 이런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영진에 그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노젤족에게 물어보시죠. 신부의상을 만들어 줄겁니다. 하이쉔드가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엔테드 대신에 시몬은 하이산드를 탈출한 로젤족을 보호했던게 가프였어요. 하지만 시몬은 신정병이 생긴 이유는 로젤족하고 연계가 되었나요? 로젤족하고 연계가 되었나요? 심정병도 그냥 있는게 아니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빠에요 시몬이 짜게 먹어서 로젤족하고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짜게 먹어서 협심증 아내가 로젤은 아니구요 며느리가 로젤이고 로젤족을 계속 보호해주다가 연계가 되었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5 그런데 여기 이 무역나라 딱 있죠? 주인공나라도 까보면 정상 아닐 거에요 세개 다 정상 아닐 거에요 0 뭔가 그 이상한 조짐이 계속 다 보였었거든요 누구요 핑크머리 나오는 거 아니야 아 핑크머리 마을이니까 아 핑크머리 나오겠네 아 쟤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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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다 쟤롬 동료 일러스트다 이런 JRPG 이런 게임은 특징이 있어요 잘생기면 착하고요 못생기면 딱 성격도 나빠요 진짜 불쾌한 게임이야 쟤롬입니다 로젤 자치구에 왔습니다 저희의 은인이십니다 새 당주인 셰레노아님께서 로젤 중인 프리데리카님과 약혼하셨으니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여메이쇼도 하나여메이쇼도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또 무슨 정보를 얻어가겠죠 옛날에 신부의상에 이 펜던트를 정식하고 싶어 하나여메이쇼도 이 펜던트를 정식하고 싶어 ... 에스프레스토로 향했어요 선대 총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제가 태어났죠 하지만 당당한 입장은 못되어서 아 돌아가시고 말았죠 하이산드로 강제 송환 됐어요 졸라 잔이네 심지어 총수 총수의 아낸데 강제 송환시켰어 이 펜던트가 돋보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어 로젤족의 펜던트는 어떻게 빛나는 줄 알아요? 짠 아 의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레노아 사이슨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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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반짝이는 건 로젤족의 펜던트만 반짝이는 게 아니죠 자 마을에서도 반짝이야 됩니다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서 영주님의 머리색은 눈에 띄네요 여기는 외부인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할배 장로 염철대전 당시 이곳으로 숨어들어 살아남았습니다. 사이센드 에서는 심한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 선대 영주이신 시모님이셨습니다. 언젠가 보호 같은 것이 아예 필요없는 시대가 오면 좋겠군. 화합을 더 중점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화합으로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보호하신 로젤 백성 하이센드 에서 왔다는 경위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와 같은 월호트령에 사는 소중한 백성이네 월호트령의 로젤족 정보를 얻었습니다. 시모님께서는 출신이나 역사에 상관없이 저희를 영민으로서 인정하고 지켜주십니다. 이거요? 이거 2일차. 전에 에피소드 2개하고 오늘 지금 전투 첫 전투 아니야? 그죠? 지금 4 에피소드 차. 지금 반짝거리죠? 우물? 우물 난 지금 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자 못참죠? 바로 조사 월호트 가문의 비와 아래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마을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여신교의 신자에게 발견되면 소금호수로 끌려가서 무슨 꼴을 당하게 될지 지금 다 아오자 염전에서 다 탈출해가지고 여기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을에만 있으니까 지루해. 다른 곳으로 놀러가고 싶어. 그럼 아오자 아오자 염전은 어때? 하지만 엄마는 마을에서 멀리 가면 안 돼 라고 화를 내시거든. 아오자랜드 이 마을에도 할 수 있는 게 있단다. 나중에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상담해 보렴. 지금부터 짜면 안 되죠. 잘 지켜주고 어? 여기 뒤에 화면을 돌렸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반짝이 한번 먹어주고 조사해버리고 말해버리고 우리 마을은 남의 시선을 피하고자 혁구간에 있지. 지형을 살려서 바위로 집을 지었어. 여기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도 강해져야 해요. 위에 올라가면 또 왜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반짝이가 있겠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봐봐요. 그냥 올라가는 거네. 미친 거 아니야? 오늘 사냥도 잘 될까? 내가 게임 개발자라면 이번에는 아이템 최소 두 개는 더 심어놨어. 오케이 여기 하나 클럽도 있었는데? 오케이 로젤 사람들은 마을을 보호해준 담래로 숲의 은혜를 매년 월호트 가문에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질 좋은 모피와 나무의 열매는 월호트량의 중요한 자금원 중 하나입니다. 염철대전때 만신창이가 되어 이 땅으로 도망쳐온 로젤족을 봤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로젤족을 보면 감기에 무량할 따름입니다. 제롬 월호트 가문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젤족의 마을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방문하는 건 처음입니다. 대전후 시모님께 보호를 받은 지 30년 마을 사람들도 활기가 넘치는군요. 잠깐만 얘 아까 찌랄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프라니오스가 대교국 의료원에서 학문을 익히다가 왔다. 아 근데 칠성.. 전 칠성인은 아니겠지? 못 알아봤으니까 그죠? 칠성인들이 못 알아봤으니까 아니.. 아니.. 그니까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니까.. 되게 거물이었다. 옛날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왜 안끝나 입구가 없죠 나가겠습니다 아니 두개 찾았는데 집 군형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마을인데 그래도 마을인데 하나밖에 없다고 군형이 여기서 막고 있고 꺼져 로젤 주민 반짝이 먹어야돼 종료 슬슬 치수는 다 재쓸려나 한편 그 시각 아 왕 레그너왕 재쓰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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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알고 있는거에요 아들이 개복치라는걸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이제 생고쿠 가프랑 함께 휘젓고 다니던 생고쿠에요 왕년에 잘들Hola 자랑 자랑 일을 시켜주니까 좋아해요 아빠에게 불만이 있어요 이 왕자는 집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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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집사 집사모아 아 드라간이 와가지고 아까 그 폭탄 토트리네 있죠? 걔가 이 왕국에서 새로 발견된 광산을 삼국이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거 책임자예요 드라간이 아까 워르트 가문은 에스프르스트와 이어졌다 그 가문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의 세 귀족들을 서로 견제해서 견제하게 하고 자기도 계속 눌러줘서 다스려야 왕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주의예요 로란드 신조 신조 날아가고 몰래 빼돌리려고 그래요 무슨 물질이 있길래 그것 졸라 눈치 없어 졸라 눈치 없죠? 그걸 몰라서 말했겠어요? 대답 뻔하죠 아예 쪼전 같은 거예요 암염이라도 나왔나? 이지랄 금방 위허 내가 에스프르스트 재생이 될 때에는 모두에게 크게 보답할 것을 약속하자 너의 최초로? 얘 눈치없어 얘 진짜 눈치없어 얘 내가 이 손으로 만들어진다 구스타돌프에도, 아버지에도 못할 것이다 야심있어요 뭔가 억눌려있거든? 출신 때문에? 성골이 아니야 아까 걔가 얘네가 성골이야 어? 처음 나왔다 구스타돌프 에스프로스트 에스프로스트 공국 당대충수 자유를 중요시하면 신분과 관계없이 실력있는 자리를 등용하여 공국의 국력을 크게 높였다 관대함과 냉철함을 겸비해 희대의 통치자 어 나쁜놈이네요 데나트리우스 느낌 비슷하네 얘랑 얘랑 그 우리 그 누구죠? 로젤족있죠? 부인 이복 남매에요 탈라스는 얘는 이렇게 남동생 얘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는데 다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네는 성골이고 아까 걔 드라간이 약간 출신의 약간 천한게 약간 섞여있음 이 발견을 에스프로스트가 독선되기를요 이 발견이 이 발견이 이 발견이 이 발견이 아 아 이 발견이 이 발견이 이 발견이 제 발견이 더욱 다 모짜렐라는 강한 도전... 감히... 총수에게... 딜을 걸어? 철분의 절여신체로 발견되겠네 오케이 잘 됐군요 있다 있다 엄마 죽였다고 여기까지 온거에요? 그쵸 왜냐면 로젤족의 전통의상을 입으려면 로젤족만 만들 수 있으니까 롤랜드 고릴라임? 졸라유치해 진짜 신광산 하다가 이제 그 드라간하고 뭔가 마찰이... 아 드라간 구해주겠다 그죠? 드라간이 이래서 우리 편이 되는구나 드라간이 이제 복병한테 공격당해서 철분에 절여진 채로 발견되려다가 우리가 마침 발견해서 구해주고 오겠죠 드라간한테는 되게 강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냥 시작해야지 그럼... 하나여메이장은 저녁에 꼭 발견해 제롤아 근데... 뭔가 사고칠 것 같은데 뭔가 좀 약간 뒤틀려 있거든? 드라간은 롤랜드 고릴라가 합류한다. 드라간 입장에선 둘을 싸우게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아니 싸우게 하는게 뭐 상관없는데 일단 저 총수가 구스타돌프 총수가 드라간을 죽일라고 하니까 뭐 둘이 싸우게 하든 뭐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얘를 만나가지고 구해짐을 당하는 거죠. 저식이 물리치료는 생각을 안했어 이게 구스타돌프가 이런 제안을 받으면 물리치료를 행할거라는거는 생각을 안하고 얘 아니오만 생각을 한거지 그니까 얘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텐데 어떡할거야 근데 답은 3번 물리치료 뭐지? 뭐지? 근데 얘 입장에서는 몰래 캐는 것도 걸리면 안 될텐데 여신의 그림이군 색을 넣은 소금으로 그린건가 하이산드 먹기 바쁜 소금으로 먹을 걸로 장난을 쳐 놨어 아주 귀한 사치품이죠 노즐리아의 미래를 아다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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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이크스 겜마 오 미세대 롤까 자 광고 아직 그 못했어 정리를 콩도는 오크레 낙관가 오고리 마시 광부들을 위로만 해줘 아내는 들어가지 뭐 아 아 하지만 이전에 아직도 문제 없었지?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조금 빨리... 락반은 불쩍한 영향으로 보일까요? 네... 이 영향으로 불쩍한 영향으로 부족한 영향으로 보일 수 있어요. 불쩍한 영향으로 보일 수 있는 영향으로 보일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에스프러스트의 기密입니다. 도대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박렛간의 중요한 재료들이 지옥이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금이야. 지옥이? 소금을 터뜨릴 수 있어. 나도 전쟁을 시작했을때는 믿지 않았다. 소금 폭탄. 하지만, 대사위원에 잠시 후, 지옥이? 소금으로 그림도 그려. 소금으로 폭탄도 만들어. 소금으로 음식도 만들고. 소금으로, 어? 거래도 하고. 소금으로 전쟁도 하고. 지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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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λ이lesh은 이만 Gross. 그들ctors 못하니까 소금이 필요하거나 orders, 문vo사는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있는 소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로젤종만 만들 수 있는 마법의 강력한 에너지 정수인데 단지 짠맛이 나서 그냥 이 염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먹었을 뿐 이거는 원래 더 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강한 에너지원이 염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짠맛이 나서 그래서 그걸 먹는 거야 근데 사실은 다른 그 뭔가 파괴력이 있는 소금 그 이상의 존재 그치 마력이 있는 미원 소금에 깃든 힘이 수기에 추가됐습니다 신광산에서의 채굴은 순조롭다고 하는군 오케이 이런 거 좋아 여기서 채굴한 철을 운반하는 광차를 설치한 예정으로 현재 에스프로스트 공국에서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어서 밥을 지어주려고 왔어 다들 많이 먹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밥을 너무 많이 짓게 돼 잠깐만 나 에스프로스트 쪽으로 갔으면 동료 다른 애 얻었겠네 롤랜드 왕자님과 월호트 가문의 당주님께서 이런 곳에 오실 줄 몰랐습니다 동료를 아예 못 얻어? 코렌틴이 더 좋아 곽적 한영 안 얻고 걔 뭐야? 번궁 얻은 거네? 공동체 그린만큼 그린부르크 왕국뿐만 아니라 에스프로스트 공국에서도 많은 작업자가 왔네요 네 이 지랄 너랑 같이 오길 잘했어 드라간의 경계심을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여기 반짝거리죠? 대 저 위에 두 개 반짝거리죠? 여기서 채굴한 철은 로젤리아 상해로 가지고 갈 거야 상해는 소금 뿐만 아니라 철 유통도 장악하고 있거든 클라루스님이 담당하고 계셔 장사에 엄청 열정이 넘치는 분이라던데? 드라간님은 아버지 스빠로그님 아 드라간님의 아버지 스빠로그님은 구스타돌프 총수님에게도 지지하는 실력을 갖췄지만 원래는 재상을 맡아야 할 만한 분이 국경의 벽지에서 움직이나 하고 있다는 거지 불만이 있으실 거야 스빠로그 스빠로그경 프레데리카 숙부 스빠로그 이런 곳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산은 길이 험해서 여기까지 오시기도 힘들으셨겠군요 비켜 채굴 공정표 비켜 석재 두 나라의 인원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다소 다툼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케이 드라간 자네와는 계속 교류를 유지하고 싶네 다음 시대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들이야 공동채굴은 그 서막이 되겠지 폭렬한에 의한 낙반사고는 있었던 모양이지만 아무래도 채굴은 무사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군요 첫 공동채굴인데도 큰 문제가 없는 건 드라간경의 적절한 지시 덕분이겠죠 만약 도련님께서 개발주의를 맡으셨다면 광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겠어 삼국 사이에 화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원인을 확실히 밝히면 재발도 방지할 수 있겠죠 공동채굴은 삼국의 이권이 얽혀있습니다 책임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다루기는 어렵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겠군 왜 키워드 안줘 돌려 생각보다 넓은 채굴장이군요 저 배를 제 배를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 아래 먹었는데 신념이 올라가 왜 올라가지 먹었는데 광부이라는 건 꽤 힘이 필요한 노동인 것 같군요 힘께나 쓰게 생긴 친구들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근데 이거 진짜 딱 봐도 위험해 보이죠 그쵸 막 파댔는데 갑자기 무너지면 그냥 죽는 거야 선봉의 스카프 선봉의 스카프 반드시 맨 처음 행동할 수 있다 개꿀 아니야 제일 느리네 속도 제일 느리네 얘 얘 얘 줘야지 에라도르 제일 느리잖아 버프 알배부터 얘 아 할배한테 줘서 아 그럴까 그래 할배 개꿀 출입 금지입니다 자 반짝이 끝 와 이거 봐 가려지면 이게 좀 뿌옇게 나오겠다 이렇게 끝 칸 딱 오늘 이거까지 하겠다 신광산 안에서 로젤리아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 쉐르노아 일행 그때 들어가는 에게 긴급 소식이 전해지는 듯 칸 안쪽에 갱도에서 정씨 연락이 없다고? 설마 도망친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광산에서 나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김기동 가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갱도 안쪽이야 갑자기 물리치료 물리치료사들이 에스프로스트 병사 설마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건가? 안에 들어가 들여보낸 인원이 병사들이었어 죽여라 광산에 있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아 아니구나 광부들을 죽였구나 숨겨놨던 에스프로스트 구스타돌프의 병사들이 저게 대답이라는 건가? 얼음 마법으로 적의 기동력을 빼왔습니다 자 유닛 패치 대기소 대기소 뭐야 이거? 아 막 살 수 있어? 누가 좀 살까요? 이런 거? 굳이? 왜? 돈 아깝다고? 족구려보여? 돈 쓸 데도 없잖아 독치후환약 재고구 요거를 좀 사간네 저런 거 사면 다음에 같은 템 나오더라 아 맞아요 이건 어때? 그러면 하나 하나 하나는 사도 돼 솔직히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 물리방어 삽과 벗어 소재 다 사라고? 아 그래요? 소재를 다 사? 소재는 있는대로 계속 사야돼? 아 소재가 중요하대 저거 부족하대 소재 아까 안 샀는데 나중에 재고 없어서 못사 아 그래? 업그레이드를 그럼 안 사야겠다 소재 사야겠다 아까 안 샀어요 모의 배틀 뭔데 이게? 아 보상을 줘요 이거 하면 HPV에 반지 있어서 이득 보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그럼 이득 보고 가야겠네 반지 같은 거는 이득이죠 이거는 섬유, 철광수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무술 대회 한번 해야겠네 딱 돼 경험치도 준다는데 근데 뭐야 그때 했던 거잖아 우리 멤버가 탱커가 없어 이제 하이샠드 맹모와 같이 호랜틴 줄게요 우리가 레벨도 더 높은데 그냥 개패는 거 아냐 랩 낮은 애들 아 그러면 탱커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죠 틀어봐 맞아줘 아 아 재시작돼요 괜찮아 네 화염 방패 마법 신경마법 신경마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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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때 졸라 깔끔 아 또 있어 여기 숨어서 애들 여기 숨어 가지고 맹호와 같이 주인공 아 미쳤어 끝 안나 안나 오레와 마켄 오케 또 와 때려 으어 으 으어 되어안 아 오케 으어 오케 트 보다 어 으어 오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펑 으 뭐야 이거? 얼음도 부실 수 있네? 저거 숫자 어떻게 하는거였죠? 숫자? 하나 더 없네요 아 으 뭐 스탭 안되는데? 빈 땅에 탭 탭하는데 안 돼 클릭해야 되나 아 클릭하고 클릭하고 딱 좋다 그죠? 여기 딱 좋다 그쵸? 빰 딱 좋다 빵 아 녹았지? 더이젠 못해 옆에 썼는데 불을 옆에서 협공하면 얘도 협공당하거든 얘 힐 해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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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iber스틱 나 уров 아나 1 아나 아나 띵우와 같이 또 다음은 슈에트 3-4 1-4 1-4 2-4 2-4 3-4 4-4 4-4 5 5 5 6 6 7 7 7 8 8 아예 공격하고 이동하는게 낫구나 8 9 8 8 9 10 12 12 13 14 14 15 15 15 9 정현 10 11 아예 15 x 10 14 15 깡 쎄쎄죠 여기 있는게 맞는거 같은데 지켜주기 쏠쓰레이 참 앉았어요 힐러 힐러 레벨 차이가 나서 온건가 카렉 그러네 레벨 차이가 나서 온건가 지져버리고 정규가 지져버린건 정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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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궁 2방 하려고 하기에는 혁궁을 당하는데 내가 11 아 되네 이걸 잡는 게 낫죠 1번 더 하세요 1번 더 하세요 1번 더 하세요 딥토수를 빵 주인공이 딜레이 소드 혁궁 빵 뒤통수 빵 주인공이 궁슈 궁슈가 여기서 쏘면 110료 아예 뒤통수로 날아가서 주인공이 때리게 하면 아 5 거울 음 발 크래기의 일격 너무 쉬운데요? 쏠쏠해 쏠쏠해 빵 마비 침묵 수면부여 얘는 누구 때릴까? 아 아 여기서 일로 가서 포이즌스로우로 디토스 빵 빵 빵 포이즌스로 디토스 빵 으악 빵 아 도구로 딱 슈퍼컴퓨터 계산 미쳤고 또 가서 디토스 빵 빠앙 맞아야겠지 디토스 아 이거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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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돌파치르기 없네 괜찮아 괜찮아 누가 더 아파 안나가 더 아프죠 렌스 빵 빵 끝 우와 주인공 주인공 사레비니까 할까요 사레비니까 니가 해 하나 먹어 빵 빵 split HP 오케이 우아 더 들러줘 그냥 헛소리인데? 자파점이라네 클래스 상승도 여기서 할 수 있다네 교환소 전술 포인트를 사용해서 행동 턴을 소비하지 않고 TP가 아닌 비장애 카드 포인트를 소비하고 한 전투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설기잖아 무조건 명중하고 크리티컬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 슈로대로 치면 그건가? 그런 거? 뭐지? 특능 그거 특능 뭐라 그래 소모품이 아니고 그냥 계속 쓰는 것 같은데 슈로드에서 쓰는 막 어빌리티 이건 뭐야? 이걸 왜 읽어? 아 싸니까 그리고 이거 사자 싸니까 샀는데 왜 안 나와 아니 소지수에 왜 안 늘어나 아 아래 있구나 여기 아 내려갔구나 두 개 살 수 있거든요 이제 즉 가격 하도 즉 가격 카드 좋아 보이는데 교환 명중인 카드 명중인 카드 명중인 카드 좋아 보이는데 교환 뒤에서 때리면 크리티컬이 크리티컬이에요? 그건 아니죠 티피 최대치가 드러나고 어빌리티가 드러나고 복장도 달라지고 소드파이터 레벨 10이 돼야 되고 2등 훈장이 있어야 돼 레벨 10대야 다 되나봐 다 됐죠? 끝 수기 누 오르트안구 요런거 있고 염철대전사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아 나 이런거 하면 뭐 키워드가 나오나 했는데 그건 아니네 어 여기 있다 소금의 음식 인간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먹는 것 말고도 많은 용도가 있으며 세상을 바꿀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책은 나 드라간 에스프로스트가 기록을 조사해서 연구한 것이다 소금에 절인 음식물의 뛰어난 보존 효과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금 비싸기 때문에 염장 식량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장거를 이동하기 쉬워지고 물자와 식료품의 추출입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하이산드 사막 심층부 탐색과 로절리아 대포포 이남의 항해에도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소금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효능이다 한정된 소금을 이용해 다양한 실험을 했고 의약품 가죽 및 유리 가공, 가축 육성 격렬한 폭발을 일으키는 약재 하이산드가 독점해서 영구조차 어려운 실정 뭐 이런거 있구요 들어간 사망하면 안되고 적군절미 고고고 이거 이거 배치 변경 출격유닌 선택 아 여기있다 다 출격이네 다 출격이네 조작 오케 고 출두시자 아 장비 안채웠다 아 장비 안채웠다 이동이나 커맨드를 실행하지않고 턴을 종료하면? 아아 이동 안하면 10% 단축 커맨드를 실행하지 않으면 10% 단축 둘 다 하지 않으면? 뭐야 개꿀이잖아 억지로 이동할 필요 없네 R은 비장약 카드 사용 비장약 카드는 안 없어지죠? 전투당 한 번 쓸 수 있는데 캐릭당 한 번인가? 한 전투의 모든 캐릭 중에 딱 한 번? LHP 누구 줘? 주인공 줘 한 전투에 딱 한 번? 대기술에서 특성 안 올리지 않았나? 특성은 뭐지? 아니요 탱거 나와요 오케이 자 딱딱이 딱딱이 걸어줄게요 안 움직이고 해야겠다 안 움직이고 하면 타놓는다고 했죠 무소와 같이 아 시... 처음부터 해 소지품 시... 저장 안 했어 오케이 유닛 배치 너 여기가 더 좋아 그리고 너 주인공하고 짝짝꿍 하는 게 나은데 일로와 힐러 힐러 필요 없어 왜냐 얘가 힐러 해줄 테니까 일로가 광역둥이 그래 광역둥이가 일로가 오케이 여기 너무 세나? 여기 너무 세긴 하다 그죠? 아 몰라 저장 자 이제 됐어 자 보세요 이제 완벽해 봐봐 드라간 살리려면 아 제가 살리는 애구나 아 맞네 아 대화 없어졌어 자 보세요 딱 무소와 같이 물리방어 딱 미쳤다 딱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동 그쵸? 이거죠 이렇게 돼야죠 이게 전략이지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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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힐러가 저쪽으로 갔었어야 되는구나 빌어먹을 시바 아네 힐러가 왜 여기 있냐 드라간 드라간 왜 살려야 되는 거야 어? 이 정도 힐러가 이케 짜증나게 드라간 그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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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괜히 컴퓨터가 괜히 해주는게 아니야 괜히 뭐 건들라고 하지마 그 이유가 있어 자 저 딱따기를 딱따기를 얘한테 걸어주는 건 맞아 왜냐면 얘가 버프를 언제든지 걸 수 있으니까 얘가 걸어주고 떠나는게 제일 이쁘죠 그쵸 무소와 같이 자기가 도발 걸어주고 이건 해주는게 맞아요 뒤로 해주고 그리고 이동 깔끔하죠 오케이 아 피해 피해 미친놈 오케이 아 공격 당할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 잠깐만 힐러 힐러의 자리를 봐 오케이 여기까지 아 설마 얘가 이동속도 빠르게 해서 아니겠지 하면 다 힐이 한번 됐나 혹시 쟤 뭐야 등보기 오케이 등보기 등보기 땡 아..뭔..뭔..뭔.. 빵 뒤로 가아 미친놈아 오케이 좋아 여기 좋다 협공도 하고 프리게일 이겨 물리데미지 51 미친거 아냐? 협공도 하고 나는 협공 안당하고 미치..미쳤죠? 협공..나는 협공하고 협공 안당하고 등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쟤는 공격하려면 등 한번 보여줘야 되고 아.. 근접이구나 오케이 여기서 살짝 오케이 그리고 보고 회복마법 오케이 앞으로 가죠 아 어차피 얘가 맞아 두대는 맞고 얘가 하나 맞고 오케이 이렇게 맞아 잠깐만 광역공격은 없으니까 오케이 종료 분산시키고 들어오고 파워블라이드 미친놈 졸라 말도 안 돼 내가 내가 너의 팀이야! 도발 안해도 되겠지? 도발 안해도 되겠지? 전투 방패 빨대 그리 고자차에 주는게 나을것 같은데 2렙이요? 이제 3렙이거든요 오케이 한 대 맞고 안 맞아? 아 오케이 나노 맞아 화살을 쏴? 아 화살병이구나 아니 죽을 것 같은데 오케이 살짝 빠져 아 방패 마법이 안 되네 방패 마법 하나 걸어 방패 마법 걸고 아 방패 마법 걸고 빠지면 되잖아 미친놈 미친놈 이거? 이거 어때요? 미친놈 이거? 이거 어때요? 빠져? 그냥? 빠질까? 내 턴 다시 돌아오게? 싫어 화살 아 미친 거 아니야? 안 그랬으면 저 제 궁수가 제 제 롤란드 고릴라 죽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개띠껍네 개띠껍네 아 이제 힐 이거 스킬부터 쓰고 하자 항상 일반적인 연결전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 뭐야 왜 움직여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 뒤로 가겠지? 화살 땜에 졸라 짜증나요 화살 땜에 졸라 짜증나요 mostly 스킬sol과 동작한으로 잠시가uss수면 ul atrialDAX 제멋을 좋아했더니 좀 쌓은 거대속 저가 어땠들의 기억이 아 아 저 궁수 때문에 짜증나는데 샤워블레임이 솔라하퍼 병사주제 뭐야 참나 5칸 근데 어차피 먹잖아 먹으면 어차피 공격당해서 죽어요 그냥 죽이는게 나아 죽이는게 낫구요 크리티컬 터질수도 있나 아 그렇네 그거 하나 쓰자 시뮬레이션 어떻게 쓰지 R 아 빈 땅에 빈 땅에 누르고 4,5 근데 어차피 턴 돌아올거면 필중을 쓰는게 아니고 얘가 다음 턴으로 얘 쓰고나서 돌아오게 하는게 낫지 않아 3,4 얘들아.. 애타antwort지에.. 이 제품이! 그럼, 가자! 치열 시작 얘는 공격 다 썼고 한참 남았거든? 아 미친놈 아냐? 그리고 얘가 이걸 써 R을 써 그래서 즉각의 카드를 써서 얘를 써 그죠? 내 다음 턴으로 가죠? 맨 뒤턴인데 그죠? 그리고 내가 근데 얘가 화살에 약한데? 쇼트보 안 되는구나 뒤로 가야되는구나 뒤로 가야되는구나 죽이죠? 죽이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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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먹어? 아껴? 아니, 돼. 롤랜드골리라 이렇게 살리구요. 이게 훨씬 좋죠?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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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빛놈아! 아... 사용했던 미텔이다... 제 손이 펼쳐! 그럼, 그쪽으로 빛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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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나겠네, 그러면? 꺼져 아, 콩 먹을 걸 아, 콩 먹을 걸 11, 15 5 한 명은 뒤지는데 저 5가 와가지고 아, 힐 쓰고 이동 하아C 아, 졸라 아파 그래 때려, 차라리 때려라, 나 때려 저 궁수도 있네 때리지마, 궁수는 때리지마 너만 때려 그래, 한 명, 한 명, 한 명 그리고 아, 이거 마법 하나 써줘야지 좋은데? 아, 콩도 아, 콩도 아, 콩도 아, 콩도 그럼... 그럼... 얼음 봉인마법 죽을래 아 이게... 죽어도 상관없어가지고 몇명 죽고 그냥 밀수있어요 아... 쏴 아 불합리해 재빠른 배가 같지 성공 성공 좋네 여기서 봤나 뒤로가 오케이 아 궁수가 졸라 짜증나요 그럼... 해외 다가 돌아가고 이동하지마 행동종료 아예 안움직여 즉 다 공격 당하니까 어차피 맞아 안움직여 에이스 둘 빠졌는데 가능? 미친놈 그래도 우리도 tp 회복 아 아 그만 우리가 진영을 못잤어요 얘를 지켜주려고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진영 짜면서 가면 돼 진영 짜면서 진영 짜면서 가면 돼 아 뒤질래 진영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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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하나밖에 안 됐네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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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아니지. 아니 이동 안해. 턴 더 빨리 돌아. 얼음의 채. 여기서 얘는 힐을 해. 여기로 가서. 아, 한 대. 아, 씨빠. 족 개념이 없나봐. 이렇게 돌아가. 뒤통수로 바로. 일단 얘는 때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힐을 해 주고요. 아, 졸라 아픈데 얘도. 오케이. 별로 안 아프네. 약점인데. 요시, 오케이. 버프를 하는 게 낫나? 때려주는 게 낫 것 같죠? 땅. 어둠. 안 아프죠? 졸라 사기. 어둠아산 개사기. 분노. 때려. 안 아파. 아, 피웠고. 아, 아. 아, 아. 오케이. 때리고. 랜스. 때리고. 이동. 잠깐만. 이동하면 안 됐잖아. 빌어먹을. 일단 어둠 화살. 두 칸. 얘한테 하는 게 낫겠지? 어둠 화살. 슬슬 내려올게요. 쇠. 아, 나 왜 이쪽, 이쪽 봤지? 미친놈아. 죽었는데? 아, 죽었는데? 미친놈아. 이동. 어, 그랬어. 힐. 아, 아. 썼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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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진영. 진영 이제 짰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얘 지금 다음 마법 못쓰니까 힐을 해주는 게 낫고요. 방패 마법. 대. 얘 들어간 첩 애기고. 왜 이동하냐고? 물약 쓸려면 이동해야 돼. 일단 힐. 안 되고. 이동해서 해야 되고. 안 되고. 이동해서 해야 되고. 나눠 맞아. 나눠 맞는 거 중요해. 아, 이게 졸라 짜증나, 쟤. 아, 이게 졸라 짜증나, 쟤. 아, 이게 졸라 짜증나, 쟤. 아, 일단 하나 잡읍시다. 빈 벽. 이거 일단 잡죠. 잡을 거 잡고. 살짝. 빠질까, 맞을까?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뀨. Haytwo. 저 tyle 안에 문화. 크리 스틴이. oba. 맞고 이렇게 해서 이거 활이잖아 어제 활을 좀 땡겨 줘야 되긴 해 여기까지 끌어당겨서 그리고 얘는 베네딕 또는 무소와 같이 걸어주고 내가 이따 도발 걸게요 안 아프죠? 뒤통수 해도 안 아프죠? 아 내가 왜 뒤통수를 보였을까? 오 총력 없네 지금 얼음이 깔려 가지고 되게 좋아요 지금 그리고 얘는? 꺼져 뭐야 이거 잘 올라가는 게 낫겠는데? 오케이 깊숙이 들어왔죠? 개꿀 회피... 회피텐 쟤네... 쟤네 진영 무너졌죠? 일렬로 됐죠? 일흥대전 유비처럼 지금 궁수랑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잠시만요 우리 진영 때문에 나뉘어지죠? 지금 딜이 분산됩니다 자 다음에 얘가 도발 할 거니까 하나만 하기가 좀 아까운데 왜 자꾸 각이 안 나오지? 일단 약을 먹자 그냥 잠깐만 힐러가 어차피 할 게 없거든? 힐러는 얘 힐 해주면 되고 그냥 잡을까? 조금 아깝긴 한데 특히 얘를 잡아야 돼 지금 영중 카드 남은 듯?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알 아 이렇게 돼? 난 딱 카드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난 딱 카드 하나인 줄 알았는데 명중은 얘가 아 근데 얘가 없네 코렌틴이 또 남네 뭐 얘는 힐러잖아 어차피 그쵸? 아 마법병이잖아 한명 마법병이네 뭉치면 안 되는데 아 조졌다 아 조졌다 아 조졌다 얘를 잡는 게 맞아 그리고 그냥 가 마법이 좋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가 쟤를 잡아야 돼 쟤를 뒤통수 전투 방패로 그리고 7 2 3 4 그리고 힐하고 역시 또 가야잖아 근데 안 아파 안 아파 괜찮아 안 아파 왜냐면은 TP를 다 썼어 그리고 얘가 때리고 4 3 잠깐만 제가 달려올 수 있잖아 그죠? 어 제가 잡으면 돼 저거 못 잡겠어? 설마? 아 이게 날듯? 빵 빵 빵 혹시 모르니까 갈까요? 화살이 때리네 화살이 때리네 얘는 왜 또 여기 와서 해 협공을 해야 되는데 짜증나게 쟤가 잡겠지? 티통수는 막아줘야 되고 아 티통수는 상관없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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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얘한테 죽을래. 얘가 죽어. 크리티컬. 크리티컬 얼마요? 아까 그거 때릴 걸 빌어먹을. 딜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지. 두 배야? 1.5배면 안 되는데? 버프를 왜 나중에 하시는 것? 순서대로 하니까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안 되네? 조졌다. 크리티컬이 왜... 넌 죽어라, 그냥. 힘들어. 다 이렇게 죽을래. 지금 일단은... 이날은... 크리티컬이 왜 나지? 더 이상이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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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을. 크리티컬이 왜 나지? 지금 바로! 크리티컬이 왜 나지? 아... 졸라 못했다 진짜... 힐 오케이 한 명 저 뒤로 유혹했다 안죽으면 돼 안죽으면 오케이 어둠의 화살 개사기 학생들의 힘을 받는다 지금 풋고추척으로 그렇다 이놈아 맞아 아멘 간식은 남아가세요 죽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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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병, 마법 다 썼죠? 얘가 왜... 얘가 탱컨대 얘가 더 쎄지 그냥? 공격도 안 당하네? 멈춰? 왕자님... 각객 여파. 아주 좋아요. 아... 졸라 쎄라쎄라쎄. 개살기. 그리고 여기서... 살짝 또 일로 가면? 아니다. 여기서... 어둠의 화살 다시 또 써줘야죠. 어둠의 화살 맞으면? 또 못 맞추고 뒤에서 교란해주고 넌 왜 거기로 갑자기... 아... 미친놈 아니야? 아... 구스타돌프의 사시가네가? 맞지? 구스타돌프지? 말 안해. 옳은 건 나야!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따르다. 자... 가면서... 후직할 필요도 없지? 여기서? 그냥? 아이템... 해보... 그냥 여기서 아이템... 탄약 하나... 쑤... 안 움직여? 던 빨리 오고... 여기서... 8번... 내 차례 안와... 쑤... 쑤... 빵... 내 차례 안와... 탈레안이.. 제 차례 안와... 두배안이... 두 링의 레이커... 다... 두 링의 레이커... 흠... 저 육... 흠... 육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가면 화를 맞는구나! 그럼 더... 끌어들이자... 같이 맞는게 낫겠지? 냉호와 같이 이 안타는게 낫겠지? 쇼 어 뒤로 빠져? 아 일로 다시 빠져? 그럼 대는 또 다시 여기로 오겠죠? 이 안타는게 낫겠지? 이 안타는게 낫겠지? 뭐지? 얼음 마법이죠? 졸라 아픈데 맞으면 안되고 이 안타는게 낫겠지? 또 봤고 이 안타는게 낫겠지? 글자 덜덜하고 아 멈춰버렸어 갑자기 안내 갑자기 서로 니가와야 지금 기다리면 두 명 오거든요? 니가와 나도 니가와 우리는 서로에게 히라고 하면서 레벨업해 니가와 답답하면 니가와 실드 슬랩 아 때리고 빰 감찰을 퉁니다 무소와 같이 빰 또 쉬어 내려오면서 하나 먹을까? 안먹어 온다 들어가 그래 하나해 오케이 또 절로 가고 지랄이요 저 궁수가 오는데 대공마법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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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뚝배기 한 번 까구요 빵 그리고 쏴 안쑤 공격해 어쩔건데 어 위크 좋은데요 위크 빰 빰 빰 빨랑빨랑 빨라지기 여름 제가 앞으로 앞으로 가서 긁으면 될거 같은데 아니면 그냥 얘를 잡아버릴까 빰 도전 지금 빨랑빨랑 빨라지게 돼있나 안 돼 있죠. 빨랑빨랑 빨라지게 해고 오케이. 죽여버려. 바보병. 빰. 빰. 흠. 저 힐러. 족밥이죠. 어둠마살. 바로 바보 만들어 버리고. 빰. 어둠 침묵. 아무것도 못하죠. 빰. 드라간. 해. 하나 해. 빰. 해보. 저 같이 잡고. 그럼. 활맨 3개 남죠.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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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결바법. 빙결바법. 빰. 빰. 여기서. 진격. 아니. 안 가. 멈춰. 빰. 빡. 빡. 이이콜 매니어icted. 빡. 필요없죠 힐 여기서 뭘하냐 가속 누구를? 버퍼를 질격 질격 질련 해버리고 가 우리도 질격해야지 호퍼가 방어 맹호의 힘 하나 걸어주고 걸어주세요 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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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 보호 질격 2 상대 2 2번이 오기 때문에 6번 1, 2 5번 드래겐 드래겐 있으니까 요거 잡으면 드래겐이 잡겠죠 빵 안 잡으면 미친놈이고 들어와 아 쟤네 개트롤이에요 왜냐면 지대를 다 얼음으로 만들었어 쟤가 그래서 애들이 진결이 늘어졌어 운동 종료 알았어요 그냥 가 유크 녹여버려 빵 드래겐 왜 드래겐 안 해? 아 몰라 드래겐이 쟤 잡아 빵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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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립니다 계속 가속 안 움직여 가속 윽 이쁘다 수 쇼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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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기 에일격 여기까지 어둠 화살 아니야 죽일 수 있습니다 왜 안해 쟤 저 약간 불길한 생각 있는데 이거 말해도 돼요? 에라도르랑 베네딕트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이유는 늙었기 때문에 베네딕트는 모르겠고 에레..에..에..에라도르는 죽을 것 같애 에라도르는 죽을 것 같애 뭔가 재빠른 매화같지 에라.. 자.. 템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먹어줘야 되는데 쏘고.. 쏘고 가죠? 아 아 볼래 나중에 먹어 일로 가고 쏘고 가고 안되는데 빵 이거랑 이거랑 겹치면 어떻게 돼? 이동 하나하나 다 붙나? 피하고 아 이동거리 이거랑 겹치기 내가 먹으러 가고 이동 힐러 옆에도 템있어요 아니 그리고 좀 밸런스가 좀 망가진 것 같아 얘가 딱딱하면서 딜도 좋아 이거 어두 마살이 말도 안되게 좋아 물리한테 어 크샨테야 완전 그 뚱뚱인데 이속버프도 있어 아 이동거리버프도 있어 왕자 구리되는데 나중에 가면 한개옴 한명씩밖에 못걸어서 나중에 떼거지로 나와서 이게 좀 힘든거였다 왕자는 이속이 빠르고 사거리가 좀 길어요 근접치고 가속을 나한테 걸어 그리고 가속을 또 걸어 또 맞으면 바보되죠 2렙이었는데 6렙 됐어요 아 미친놈 아 평상시 안싸우더니 뺏어먹지마 경험치 꺼져 불이 너무 많은데 아 얘가 잡으면 좀 그렇고 얘는 버프 넣죠 이거 삼각 전략이에요 게임 이름 삼각 전략입니다 스바라시 잡아 용략 빵 못깰 뻔 처음에 에이스 두명 안나랑 도련님 죽어가지고 못깰 뻔 물약 공세를 깼죠 물약 두드러 떠가지고 카드가 중요하네 카드를 최대한 많이 사야되네 도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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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순진했어 아 죽는건 아니겠지 안그랬으면 맞을리가 없잖아 화살을 화살을 후원 감사합니다 미안 신짓을 말씀하시면 이런거는 하지만 시바 불길했어 왜냐면 왜 왜 불길했냐면 내가 왜 불길했냐면 내가 왜 불길했냐면 부인하고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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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이어서 너무 불길했어요 화염법사가 있는데 왜 화염법사지 내가 계속 그 생각을 했었거든 왜 졸라 불길했어 내가 대지법사가 들어와야되는데 왜 화염법사 둘이지 그리고 더 더 불길한건 뭐였냐면 걔 누구야 얼음법사를 그 루트로 안갔으면 불법사만 그냥 두명이야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얘를 살릴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수도 있어 또 막 뭐 대담 뭐 어떻게 탁탁탁 해가지고 졸라 불길하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버지 넌 화염법사인게 플래그야 아 어쩐지 얘가 아까도 플랜하는데 막 들이대 막 그냥 마치 죽고싶다는거 마냥 어디가 폭렬한 죽어가 롤랜드 고릴라 롤랜드 고릴라 계십니까 내가 롤랜드 고릴라요 번개였음 살았지 그렇지 예? 공격당했어 어? 미친놈 아 나 알았다 에스프루스트 에스프루스트 그 공국은 흔히 이제 창작물에 나오는 약간 패권주의 패권주의고 저쪽 사막은 종계에 미친놈들 뭔가 뭔가 약간 괴이한 약간 위나라 풍화설러로 치면은 그 걔 누구야 도끼녀 서황녀나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왜냐하면 아까 구스타돌프가 너무 패왕같이 생겼어 에델가르트 그래서 여기서 왕 죽고 첫째 왕자는 또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둘째 왕자가 망국의 원수를 막 갚아서 어 뭐 어떻게 그래 이런 게임은 왕국이 망해야 돼 왕국이 좀 망해야 돼 쪼그라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월호트 가를 중심으로 부흥군이 일어나겠죠 수도가 먹히고 시작하게 하고 정중하게 치러줘 가자 근데 갑자기 이거 아니 말이 돼 수도가 안에 있는데 수도까지 들어올 때까지 뭐 한 거야 정중하게 치러줘 저기 내버려져 있어 고로세 고로세 정중하게 치러줘 했는데 방치돼 있어 그래 에스프로스트가 군사력이 좋다고 뛰어나다고 했잖아 스읍 그대로 꿈으로 끝났군 어때 분하냐 연기가 일풍인데요 암살이 부대도 전멸했습니다 신나게 웃었는데 병사도 전멸당했습니다 야 근데 보세요 탈라스 어설프죠 하는 짓이 그쵸 얘도 형님한테 장기말로 소모되고 막 절규하면서 죽겠습니다 이제 얘의 이제 미래입니다 형님에게 장기말로 소모됨 충성을 바쳤지만 똑같은 귀족인줄 알았지만 아니야 형님에게는 형님 형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장기말로 쓰일 예정이었어 절규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한테 약간 도움을 주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슬프게 죽을 수도 있고 달콤한 희망 속에서 끝